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을 다 그치십니다 이런 과정을 그치시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 선포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15절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방향을 드러내는 차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나 또 연약한 절을 도와주시는 거나 그 모든 주님의 하시는 사역과 행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가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때가 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갈래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하나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때를 누군가가 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어느 어느 날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다 하면 그 중간고사를 정해준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 속에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신 시기와 또 그 기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지금 강조가 된다는 전제가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내가 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옳다고 당의성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으로 하나님 나라는 왕적인 통치 혹은 주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표현이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영역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통치권의 문제예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 이게 강조가 된 표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장소의 문제보다도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중복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회개하라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전환, 또 되돌림, 또 마음의 변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알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던 때 내가 의지하던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그 다음 나오는 복음을 믿어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본인이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가슴으로 머리를 믿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차원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뭘 강조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지금까지 당신들이 의지하고 당신들이 신뢰하던 그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뿐 아니라 그분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 첫 출발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직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또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갈 하나님의 동력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부르시니 또 나를 따라오라 이런 표현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또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들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 선포로부터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예수님 있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해야 되는 건 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에 당신이 직접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내용을 또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예수님 당시 납비와 제자들 간의 사이는 주로 제자들이 그 가르침 받고 싶은 납비를 그 제자들이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납비를 찾아가는 이런 관행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성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만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항상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특히 단임 목사 자꾸 앞에서 자기가 뭐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보다 앞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하고 목회하는 것은 그건 아주 악한 짓이에요 늘 주님의 주도성을 인정해 드린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헐 그래서 목회자들은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주도하심을 그분의 뜻을 살피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16절,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영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하시니 다른 납비들처럼 원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찾아가시느냐 제자들을 찾으러 회당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장소를 찾으신 게 아니라 고기 잡는 삶의 현장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삶의 현장 그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들의 정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뭐가 강조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창립 멤버 중에 지금은 장노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고등부 교사로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제 마음에 이분을 흠모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고등부 전임 사역자니까 학생들 신방도 해야 되지만 이제 교사들 신방도 해야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당시로 병원이 경기도 안산에 있었습니다 꽤 먼 지역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로서 안산에 신방을 하고 개척을 앞두고 먹고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 이제 병원으로 가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이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원장님이 쭉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오시고 인사 나누시고 저는 이제 성경을 들고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거기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관리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렴풋한데요 어떤 남자분이 같이 타셨어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원장님 만나고 가십니까 교회에서 오셨네요 뭐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저 원장님은 진짜 예수 잘 믿는 분인 것 같다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 두 번의 평가 덕분에 그분을 완전히 믿기로 한 겁니다 솔직히 창립 멤버로 제가 누구도 부르고 그러지 않았다고 했지만 은근히 와주기를 아주 은근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장노님이 되시고 또 함께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분 존재가 정말 존재가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청소하시는 분 또 관리인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아 저분 예수 믿기 때문에 저분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평가받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신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자 이제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독력하실 제자들을 찾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17절과 17절을 포인트를 달리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가 나오고요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 차례의 걸친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이 반응이 정말 이게 중요한 소중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몇 갈래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15절 설명할 때 말씀 다시 한번 되짚어보십시오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테니까 니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삶의 방향에 전한 차원의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차원에서의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할 때도 이 말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께 헌신하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삶의 현장에서 따른이라 따라가는 이라라는 이렇게 반응을 보인 여기에는 그 앞에 15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명령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낸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따른이라 따라가니라라고 반응했던 이 제자들의 두 번째 의미 이 반응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변화 차원에서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18절 20절에 보면 따른이라 따라가니라 앞에 똑같은 전제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 버려두고 버려두고의 의미가 뭘 내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버려둔 거물은 우선순위가 바뀌기 이전에 가장 소중했던 도구예요 어부에게 거물이라는 것은 생계의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옛 도구를 버려두고 옛 도구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며 따라간 그런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순위의 변화를 말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따른이라 따라간이라고 반응했던 이 반응에는 즉시 결단하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즉시하는 결단 18절에 곧 적시 거물을 버려두고 따른이라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라면 미국 이민 생활하던 날까지와 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역이민하던 걸로 저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83년 3월 15일 날 이민을 갔거든요 지난 주일이 3월 15일 제 아내하고 둘이서 기념식 할까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안 갔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고난의 학교로 7년을 입학시켜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90년에 제가 다시 역이민 이민 보따리 두 개 딸랑 들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던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때 여러 번 설교 들었지만 전부 그 송림 본당에서 들으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느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29살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곧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여기에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40살 때 한국으로 와서 고아원 차리고 양노원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경험을 하고 매니저 역할도 다 하고 나서 우리 형님 집 담보로 해서 돈을 은행 빚을 내고 참 우리 누나 세 분이 눈물의 누나들이에요 미국에도 개가 있습니다 이 누나들이 개 1번 2번 3번을 타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평생 그 사랑이 빚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뭐 석 달 동안에 막 피를 말리듯이 저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당이 안 되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빈트에다가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뭐 적자가 나고 매사가 안 나고 하면 이게 피가 마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두 달을 거치고 석 달째 겨우 이제 적자를 벗어나는 고단계에 하나님이 저에게 콜링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날라온 교포 신문을 보니까 난장판이다 교실에 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청소년들이 이렇게 놀라는 사진 한 장을 그게 그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꾸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전교조가 태동되던 그때의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학부모가 막 여선생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막 애들은 놀라고 하는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것도 참 신비예요 오전 내내 울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적자로부터 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중요한 날 이게 장사할 생각을 해야지 그 왜 한국에서 온 사진 한 장 보고 눈물이 왜 나느냐고요 오전 내내 울었습니다 가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내 가게 간판을 보면서 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한마디예요 너 여기서 뭐 하니? 딱 그 한마디예요 난 지금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만살에 고아원도 차리고 양론도 차려야 되는데 주님은 너 여기서 뭐 하니? 한국의 청소년들이 불쌍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가게 다 정리하고 우리 형이나 누나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렇게 그냥 가게 가게 그러더니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러더니 석 달 만에 저것도 때리치우는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바로 그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결심하고 왜 너 여기서 뭐 하니?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점검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소선지서 중 가는 데서부터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다 정리하고 한국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다가 편지를 써서 제가 이런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무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하고 성적 증명서 내보내라고 해서 제가 무시험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신문을 보고 사진을 보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고 두석 달 안에 한국으로 그냥 정신없이 간 겁니다 이거 다 정리하고 얼마나 정신없이 갔으면 제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계획도 안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공항에 나온 신혼부부 내 친구에게 내가 한 열흘 정도 내가 만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물론 너무나 어릴 때 불할 친구고 또 그 부인도 내 친구 동생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잘 아는 사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왜? 저는 지금 이 즉시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그때가 불쑥 떠오른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너무나 이제 내가 한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청소년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 재보지 않고 곧 즉시 어디서 잘지 이런 계획도 없고 무조건 나간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너무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민보타리 두 개 들고 곧 즉시 이거 갖고 한국으로 갔는데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올해가 딱 30년인데 제가 여러분 노숙인처럼 지붕 없는 데서 잠자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고신교단에서 자란 제가 합동교단인 총신으로 들어가서 그 낯선 교단에 신학교 단위는 내내 너무너무 외롭고 아는 사람 없어 참 소외받는 마음으로 지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고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인들을 만나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 너무 감격으로 다시 점검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계산하고요 계획하고 어디 가서 자지? 이 수입은 이제 어디서 나오지? 이 계산을 했으면 못 갔습니다 한국 절대로 못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계산 안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막 그렇게 재고 계산하고 그랬더라면 1만 선도 파손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제 기질과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무슨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결에 그냥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미자리 교회가 많은데 네 한 교회만 4천 명, 5천 명씩 등등 아닌 게 옳은 일이냐고 그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곧 그냥 쑥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대책도 없는데 이게 뭐 쫓겨나기 좋은 소리지 무슨 제가 이 드림센터를 당의 결정도 아니고 내 멋대로 이거를 10년 쓰고 누구를 주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 10년 딱 정확하게 7년을 되돌아보면서 감격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의리버리하니까 내가 아무 대책 없이 주님께 그냥 고, 즉시로 약속을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부르시면서 고, 즉시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게 믿음의 결단 우선순위의 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고, 여기 나와 있는 즉시의 결단은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나갈 대책 집 얻어놓고 그래야만 되는 거 저도 아는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의 양한 신뢰 신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참 독특한 게 제가 앞에서 그 당시 라삐들은 스승이 나서서 제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간다는 그런 문화도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 제자와 라삐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하니까 그 당시 라삐와 제자 사이는 주로 가르침과 배움이 주목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뭘 배우러 가고 뭘 가르쳐주는 게 라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은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줄 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니들을 부르는 건 내가 뭘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니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부른받기 전에는 고기 잡아 생계를 연명하던 다시 말해 고기를 상대하며 살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의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3천명 넘는 3천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광경을 베드로가 보면서 어떤 감격을 느꼈을까요? 좀 확신합니다 그 어슬픈 배운 것도 없는 어부인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파워풀한 영향력이 나타나 성령 충만함으로 3천명이 회개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주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주님을 만나면 이런 꿈을 그려주시고 소망을 그려주시고 꿈으로 그렇게 나아가도 해 주시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해 주실 줄은 몰랐다는 걸 아마 가슴 떨리게 그 현장에서 아마 뜨거움을 삼켰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인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한만 시키지 않으면요 저는 지금 저의 70대가 저의 80대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나갈지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머뭇머뭇 그리세요? 주저주저하세요? 주저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계시다면 저는 조금 전에 찬송과 302장이 너무나 가슴을 격동시키는 걸 조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1절에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주님의 안타까움이 2절에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3절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너의 노를 저 깊은 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뱃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맨날 그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거기에 마음 쓰고 우리 지금 21일 기도회에 그 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 대저가는 것들이 뭐라고 찝쩍거리고 뭐라고 방해를 해도 그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대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도비아라는 인간이 그냥 니들이 그 성벽 세워봐야 그 여우 한 마리 올라앉아도 금방 무너질 것이라 약할 것이다 그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원식을 거행할 때 보면 그 봉원식할 때 그 만든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노이로제 걸렸을 거예요 우울증은 100% 왔습니다 어떨 때 막 이 우울증과 비우울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그림을 주시는 주님을 보면 또 치유가 되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을 보면 회복이 되고 뭐라고 뭐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해도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그림으로 설명하자 그림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결단하고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로 했는데 그것도 그 다음날 가서 버린 거물 찾아가지고 계속 만지작 만지작 끓이는 게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차하면 이거 옛날로 돌아가려고 배도로 보면 모릅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단한다는 게 뭐냐? 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렇게 여기민 한국으로 와놓고도 바로 시민권을 제가 반납 안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목회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씨 미국 가버릴까 그냥 뭐하러 내가 여기 비행기 못 타면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목회도 되는데 계속 그런 충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왜? 반드시 미국 되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민권을 반납하러 광화문에 갔는데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의 나약함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시민권 반납 서류를 제출하니 여자분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서류를 받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 반납하면 라이프 타임에 이 말이 잊히지 라이프 타임에 다시는 미국 시민권 못 받는데 그래도 괜찮았냐고 전체를 다 기억 못하고 라이프 타임만 기억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사인하고 반납하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경복궁역까지 빠르게 걸으면 한 5, 6분이면 가는 거리인데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서류 되돌려달라고 해서 찢어버리면 나 미국 시민권 유지하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되돌아선 게 한 3번 되고요 받으러 가려고 마음으로는 100분도 더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거 되돌려 받아 봐야 하나도 필요 없는 건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다시 거물을 만지자 만지자 그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이 찬순 목사의 목회는요 대사관의 시민권 반납하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가서 그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을 억제했던 거기서부터 제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는 못 돌아가요 여기 끝이에요 여기서 내가 승부를 걸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 끝장이다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면서부터 목회에 올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물 만지자 끓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찔 건 저기 찔 건 여차하면 돌아갈 생각하는 거 안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거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곧 버려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지난주에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더니요 지난 한 주 우리 교회 사무실이 마비가 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대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참 미안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고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임대료 때문에 걱정 어떤 분은 전화로요 막 40분씩 그렇게 호소를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답답하시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맙게도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후원금들을 헌금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하지만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미자리 교회가 신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내가 푸덕불 안내문에다가 빨간 글씨로 거기다 설명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후원금액보다 자원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면 추첨으로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 본능은 내 한 교회 우리 본능은 내 가족 내 식구 내 인생 그런데 주님은 다 버려둬라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 보여주겠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번에 그 부르심을 몇 적이 단번에 순종했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작은 일에 그리고 그냥 옛날 글빛하면 돌아가려고 그물을 만지작 만지작 그리고 있는 이 나약한 태도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생각이 짧아도 그분의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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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